4월 10일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정당투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26.8%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1위인 국민의 미래와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오차범위 내에서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의 1000명을 대상으로 비례정당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 미래가 31.1%, 조국혁신당 26.8%, 더불어민주연합은 18%로 조사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위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며 국민의 미래와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개혁신당은 4.9%, 자유통일당은 4.2%, 새로운 미래는 4.0%, 녹색정의당은 2.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이 포함되지 않은 정당들의 지지율도 함께 조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37.9%, 민주당이 40.8%로 나타났으며 개혁신당은 4.2%, 새로운 미래와 자유통일당은 각각 2.6%, 녹색정의당은 1.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열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0월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6%로 전주에 비해 1.6% 감소하였고, 부정평가는 2.3% 증가하여 58.4%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이종석, 주호주대사인명 몰랑과 과일 채소값 인상에 따른 민심 악화 등이 변수로 작용하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도대체 조국혁신당은 누구의 지지를 받는 건가요? 조국혁신당의 이의라니 한동훈은 발뽑고 편하게 못자겠구나?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투표에서 국민들의 정치 관심도를 높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4월 10일 꼭 투표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달도 안되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식으로 지난건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